거룩하시고 자별로신 하나님 아버지 인천교계연합과 성실을 해야 기도합니다. 131년 전 재문고항을 통하여 온도우드 성교사와 바펜저드 성교사를 저국 대한민국에 보내사 이 땅에 예수 부시대의 복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97년 전 3.1운동의 중심이 믿음의 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강한 싸워려입니다. 하나님 이 도성 인천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성 인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하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본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포위비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그리스도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난사살의 전동이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인천을 뒤덮어 거룩한 고성 인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명신명을 사용하시어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시고 이 땀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천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성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 인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리선하고 콩이가 공포비 하수가 채우는 아름다운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비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영랑이다. 아멘 아멘